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구요. 이제는 3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3교시 시간에는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변화가 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몸값들이 변화에요. 몸값들이 많이 경랑이 쳤죠. 많이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또 1등하고 2등 우리 TSMC 삼성이 약간 격차가 벌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로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해서 그런건 아니고 일단은 좀 TSMC가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본거죠.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1년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요동칭과 맞아요. 여기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DSMC하고 우리 삼성전자 나란히 시총 1,2 자리를 유지는 했는데 1년 전에는 좀 근소했던 두 회사의 그 시총 격차가 약간 좀 벌어졌어요. 좀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코로나19랑 미중 반도체 패권 그 전쟁 속에 시스템 반도체의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되니까 그 반도체 기업의 가치도 약간 차동화되고 있다. 뭐 그런 분석이 설설 나오고 있어요. 슬슬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글로벌 매출 10대 반도체 기업의 그 시가총액을 분석한 자료로 보니까 TSMC의 시총이 27일 종가로 기준 한 거예요. 미국 달러 환산을 해서 한 605조 7777억 그러니까 약 5,432만 달러 된겠네요. 그러니까 5,433만 달러를 분석됩니다. 이 정도 나왔어요. 1등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96%가 증가했다. 96.3% 성장을 한 겁니다. 두 배로 띈 거죠. 거의. 두 배로 띈 겁니다. 이렇게. 2768에서 5,433만 띈 거예요. 시총만. 약 두 배로 불러난 건데 TSMC가 지난해 중국 화해의 제재 등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간 거죠. 그리고 올해 1분기 또 TSMC 매출이 한 129억 달러 정도 돼요. 한 1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분기가. 삼성전자보다는 낮아요. 삼성전자는 한 19조 원 되는데 TSMC는 14조 4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한 6조 원 됩니다. 영업이 6조 원. 삼성이 한 3조 3,700억 정도. 그러니까 두 배 가량이 좀 높네요. TSMC가 시스템 반도체가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 영업이익률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도 TSMC가 좀 높죠. 한 54%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는 17에서 18% 정도 되고 아직 삼성은 후발 투자하니까 좀 약간 작지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치고 나갈 거예요. 더 뺏으면 뺏어왔지. 더 내가 볼 때는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또 선언을 했잖아요. 돈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한 170일 투자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키우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차량용 쇼티지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파운드리 전문기업 TSMC가 몸값은 천정분식으로 치솟은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물 들을 때 놓아줘야겠죠. 미국 에리기소단에다 한 6개의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일 공격적인 투자 기획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단일 파운드리 기업이 종합반도체의 성장세를 추월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죠. 지난 연말에 우리 역대급 특별 배당 한번 쐈죠. 우리 500만 개인 주주 시세를 위한 삼성전자 시총은 한 475조 정도 되는데 그리고 칸으로 보면 한 4254억 달러죠. 4254억 달러 4254억 달러 그 정도 되는데 2위 자리를 지켰는데 1년 전보다는 한 59% 정도 상승을 했어요. 2,667억 달러에서 4254억 달러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장이 작은 하네요. 59.5% 한 60% 성장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국내 코스피잖아요. TSMC는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이 등록한 기업하고는 좀 약간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나스닥이 됐으면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667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0억 달러는 안 되겠나 하는데 코스피가 저평가 받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나스닥이 상장했더라면 이 정도 평가는 아닐 거예요. 받으면 두 배 이상은 맞지. 하여튼 그런 좀 씁쓸한 그런 또 현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됐고 배당 정책 확대, 슈퍼사이클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에 한 9만원 넘고 10만전자 간다고 막 기대를 하긴 했는데 거기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셧다운되고 1분기 반도체 실적 부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8만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TSMC와 삼성전자 시중 격차가 벌어졌죠. 지난해 100억 달러 현재는 한 1178억 달러 사이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좀 많이 벌어지긴 벌어졌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전이 시총이 TSMC를 107억 달러 이상 앞섰어요. 2년 전까지도 삼성이 TSMC도 앞섰는데 TSMC가 갑자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거죠. 이럴 때 한번 시스템 반도체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운이 좋은 회사예요. TSMC도 보면은 그래서 최총 3위를 보니까 미국의 팸리스 기업이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3855억 정도 됩니다. 3855억, 56억 정도 되죠.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픽 반도체 전문 회사죠. CPU, 특히 CPU 등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총 1위 기업이 1억 기업으로 1년세 주가가 81.8% 성장하면서 삼성을 좀 뒤쫓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또 엔비디아에 밀려 가지고 시총 사이로 뒤쳐졌죠. 인텔, 인텔 1년세 글로벌 매출 10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인텔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인텔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331억 정도 되죠. 줄어들었습니다. 참 인텔이 그게 진짜 옛날에는 황제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 나가네요. 7나노 이하의 CPU 생산이 지연되고 또 AMD나 엔비디아 등 경쟁사로부터 점유율을 뺏기는 형상을 보여주니까 주가도 약간 하락세고요. 최근에 비주력인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은 오히려 주가 약세를 부채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도 안 되고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하는데 괜히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또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광대역 통신망 업체죠.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또 많이 컸습니다. 1,910억 정도 돼요. 1,910억 달러 정도. 1년 새 한 65.2% 성장을 했죠. 브로드컴이 5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747억 달러. 퀄컴 1,507억 달러 이렇게 쭉 나갑니다. 마이크론 941억 달러 이런 선으로 쭉 내려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한 818억 달러 818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한 54% 정도 성장을 했어요. SK하이닉스도 순위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성장을 했다. 대만의 통신 반도체 기업이죠. 미디어텍. 미디어텍도 533억 달러로 거의 배로 올랐죠. 100% 정도 성장을 했네요. 이렇게 기업들은 계속 변화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코스피의 기업이고 나머지는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쪽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TSS는 대만 시장에도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한때 호황일 때 잠깐 커질 수도 있겠지만 시총이라는 것은 또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증가는 했는데 증감율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성장할 가능성도 한번 점쳐 주고요. 여기서 인텔이 좀 약간 부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앞으로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 기사들은 자극적이죠. 1, 2위 TSMC 삼성전자 격차 더 커졌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약간 디스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60% 성장하는 게 나쁜 겁니까? 이게 잘한 거지. 괜히 비교를 해가지고 내려깎는 그런 것들은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저는 삼성바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갖고 초심 잃지 않으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열심히 투자합시다. 하다 오늘은 이걸로서 3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